왜요? 아, 천혜 씨 뭐야? 아... 세영! 무거운데? 어, 이거 뭐 묵직하다? 야, 묵직해! 야, 남준아! 형! 남준아, 너 최고의 앰버서잖아. 아, 진짜 줄 줄은 몰랐는데 가사 쓸 때 잘 쓰겠습니다. 나, 뭐야? 프로그램 깽판 가능권이래요. 나영석 PD님 예능 특별 취소요. 우리 한번 가서 깽판 치고. 나 신용카드 주셨어. 네, 제가 신용카드 주셨어요. 그리고 나영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줍니다.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출장 15일 갔습니다. 마음껏 사용하십시오. 캠핑할 때 그거? 아, 어쩐지 묵직하더지만. 진짜. 아, 이거 곱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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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을 거 아니겠냐, 이거?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잘 적어 봤어. 잘 적어 봐. 고맙습니다. 좋은데 잘 못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